네, 이쪽부터요. 자,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중에 바위처럼 단단한 심지를 가진 인물로 명밀한 통찰격과 함께 매유내감의 카리스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죠. 그만큼 매력을 보면 우리 이슈노씨가 크리아 기대됩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가볍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 네, 좀 부끄럽죠. 아무래도 지금 변호사 역할에 조금, 네. 질로 지금 가까이 가 있는 것 같네요. 네, 화나게 변호사로 보이는 모습이 많은 분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네, 전면 바라봐 주시고요. 전면 아래쪽 살짝. 네, 시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 최두현으로서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슈노씨 잠시만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어서 유질명씨 오른쪽 끝까지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유질명씨 연기변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이슈노씨와 남단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로 올라와 주세요. 네, 우리 이슈명씨 이슈노씨 이 두 분이 선구일 부론캐빙. 어떨까요? 컴퓨터 촬영 이어갑니다. 네, 시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두 사람은 편견을 존중하는 변호사와 진법을 담는 게 중요한 정직 형사로 서로 다른 신념을 품고 있는데요. 때로는 대립각도 세우고 때로는 공조를 펼치며 긴장감을 자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풍 프로맨스 케빙.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그 모습 좋습니다. 네, 정면만을 보시고 살짝 대립각을 또 세울 때도 있으니까 등을 서로 좀 맞대고 두 분은 어떤가요? 네, 등을 맞대고 살짝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정면부터. 네, 무리한 유물일 수 있으나 또 멋진 사진에도 담기는 것이 오늘의 목표니까. 네, 좋습니다. 살짝 곡을 왼쪽으로 해서 네, 저희 존재의 대립각을 또 사례가 보인다고 하니까요. 드라마를 통한 최고의 모습, 기추노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등을 맞대고 네. 네, 마지막까지. 아, 왜냐하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 우리 기자님들께 똑같은 모습. 어우, 지금 뭐 거의 포스터 촬영을 하고 보아주셨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무리한 유무에도 솔직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